제임스 켈리가 빼앗아 댑니다 그리고 에어 켈리가 뛰어 올라서 원헤드 덩카 이렇게 켈리의 덩크로 12 대 12 동점입니다 자 좋던 분위기를 슬 시간에 지금 동북아 역전까지 가면서 분위기를 전자렛는 쪽으로 내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수 비밀자 지금 한번 또 얘기를 이제 들어보자 그렇죠 그럼 또 켈리의 원헤드 덩카 이렇게 동점 자 이렇게 켈리도 사우파이 지금 몸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켈리의 멋진 모습들 이렇게 12 대 12 자 이렇게 1쿼터가 동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